트로트 대행님 고향 가는 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남준 강현주입니다 네 특급으로 제임님이 마련을 받습니다 고향 가는 길 설 하면 생각나는데 뭐가 생각나지 설 하면 저는 뭐니뭐니해도 아쉽지만 한살 더 먹는거 아쉽죠 왜 그래 이거 어 뭐 건드렸어? 건드렸구먼 뭘 안 건드려 야 간다며 아니 내가 맞춰놨잖아 그러면 네